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많은 질병들 중에서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운 질병일까요? 어떤 질병이 제일 무서운 질병일까요? 자기가 가진 질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병만큼은 안 걸리고 싶다 1등이 어떤 질병일까요? 치매로 나옵니다 치매 뭐 인생은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치매만큼은 안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매를 안 걸리기 원하면 안 걸리고 싶다 소리만 지르지 말고 100번 씹는 습관을 길들이시길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100번 씹기와 치매 예방 및 치료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른들이 치매가 70만 5,473명이나 돼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65세 이상 된 노인들은 치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매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가 하면 치매 환자 한 명을 치료하든지 간병인을 또 써야 된다든지 이런 비용을 따지니까 1년에 2,074만 원이 들어가요 한국 전체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4조 6천억 원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가 걸렸다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씹는 습관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봐요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 팩트에 대해서 해보니까 웬만한 치매는 치료까지 가능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연구 결과를 보면 치과 의사들이 이쪽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금니 숫자가 적은 사람들일수록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보는데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일본 규슈 대학에서 이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제가 60세 이상 노인들 156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치아가 20개 이상 많이 아직도 남아있는 노인들하고 비교해 볼 때에 이 치아가 한 개 내지 아홉 개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도 없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20개 이상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치매가 걸린 발생률이 81%나 더 높다는 거예요 또 10개 내지 19개 정도 있는 노인들은 20개 이상 이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62%가 치매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연구해 보니 이빨 숫자하고 치매 환자와 함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되는 게 치매죠 그런데 씹을수록 기억력이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브리티시 저널 of psychology 2013년 3월호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30분 동안 1에서 9까지 숫자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젊은 사람들은 아주 쉽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죠 치매가 오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씹는 그룹이 많이 씹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그 숫자들을 더 빨리 기억했고 정확도도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씹을 때마다 여기 귀 밑에 있는 샘이 자극이 되겠죠 자극이 되면서 여기에서 분비되는 파로틴 홀몬이 씹을 때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비가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로틴 홀몬이 하는 일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홀몬입니다 그래서 씹을 때마다 파로틴 홀몬이 나와서 피가 잘 돌아서 뇌세포에 피가 잘 공급이 되니까 얘가 여전히 젊고 녹슬지 않고 치매가 안 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씹을 때 뇌신경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NGF 신경 성장 인자도 함께 분비가 되면서 뇌신경 계통이 약해져 가면서 오는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노인성 신경성 질환이 예방될 수 있고 치료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몇 번 씹어야 되겠어요? 100번 씹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규슈 대학에서 연구한 기후대학에서 후지타 마사후미 박사가 FMRA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MRA에 들어가서 처음 보는 그림들을 탁탁탁 100장을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이 시험을 봤는데 처음에는 한 56.2% 정도 평균 사람들이 알아맞혔습니다 그런데 딱 2분 동안 씹은 다음에 같이 같은 난이도의 실험을 했더니 2분 씹은 것밖에 없는데 87.5%를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 음식을 씹을 때 효소들이 분비가 되는데 무슨 효소가 분비가 됩니까? 푸티알린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죠? 그러면 먹은 음식이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니까 여기 장에서 아주 쉽게 소화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 안 씹으면 푸티알린 효소가 잘 안 나오니까 덩어리진 탄수화물이 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얘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 장에서 얼마나 낑낑거리겠어요? 활성산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녹슬기하면 치매가 걸리는 거예요 또 음식을 씹으면 페록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나오는데 이미 생긴 활성산소도 청소해 주니까 뇌세포가 녹슬 이유가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음식을 오래 씹으면 이 소화를 잘 시키기 때문에 그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이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줄어들이니까 치매가 안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매가 씹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특별히 또 다른 연구 결과 하나만 보너스로 드린다고 하면 씹을 때마다 어금니가 딱 닿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신호가 뇌세포 한가운데 있는 해마를 자극을 하면서 임시 기억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단기 메모리가 잘 안 되면서 치매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씹을수록 이 단기 메모리를 만들어주는 해마가 자극을 받으면서 기억이 90살, 10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싱싱하게 잘 만들어지면 치매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치매가 걸리지 않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몇 번씩 씹자, 100번씩 씹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똥을 된장인지 착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